안녕하세요 첼스 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시그마의 000m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그마는 일단 합판 기타 모델은 없구요 제일 저렴한 모델이 지금 이제 가지고 나온 000m과 같은 스펙의 바디만 더 큰 dm 그렇게 두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시그마가 탑솔리드부터 이제 라인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저렴한 최저 사양 탑솔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래서 뭐 다른 브랜드들과 비슷하게 뭐 국내 브랜드든 해외 브랜드든 비슷하게 보통 한 20만원 후반대부터 30만원 초반 정도의 이 각 브랜드의 최저 사양 탑솔리드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딱 비슷한 가격대에 비슷한 사양의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간단하게 보시면 뭐 상판 제일 흔하에 쓰는 시트카스프루스의 치코판은 이제 마오가니류 화판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최저 사양 탑솔리드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좀 화려하게 보이는 장식으로 자개 이런게 있죠 대표적으로 자개 같은거 이제 전혀 안들어가 있는 아주 간단한 심플한 장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은 좀 더 단순하게 이제 보통 들 생각하는 요 상판과 측판이 연결된 요 경계선 그리고 후판이 연결된 요 경계선 이 부위에 보통 이제 바인딩이라고 해서 띠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바인딩도 보통은 장식 때문에 하는건데 뭐 저렴한 모델이라도 보통 플라스틱으로는 바인딩이 되어 있고 뭐 비싼 모델들은 목재를 휘어 붙여서 이제 바인딩을 붙이는데요 이 모델은 바인딩도 하나 없이 그대로 상판과 측판이 붙어 있고 측판과 후판이 바인딩 없이 그대로 판길이만 붙어 있습니다 장식을 최소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바인딩이 없기 때문에 이 바인딩하고 상판 사이에 보통 이제 퍼플링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뭐 실선을 여러 겹해서 띠를 넣거나 아까 말씀드린 뭐 자개를 넣거나 나무로 이렇게 띠를 넣거나 이렇게 해서 장식을 보통 넣는데 얘는 당연히 바인딩도 없고 그 퍼플링 장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로젯도 보통은 사운드홀 로젯도 이 홀 주변에다가 이제 홈을 파서 그런 실선이나 뭐 자개나 뭐 그런 장식류를 박아 넣는 건데 얘는 지금 그렇게 박아 넣은 방식이 아니라 이제 음각으로 살짝 파여 있는데 이 무늬가 이게 보면은 흔히들 얘기하는 낙임 같은 걸로 이렇게 이 모양 그대로 그대로 찍은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의 장식이에요 시그마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 새들 러트는 기본적으로 전모델 다 이제 본으로 제작이 되구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저렴한 모델들은 지판과 브리치가 이제 로즈우드 로 로즈우드 재질로 이제 제작이 됐었는데 어 재작년 2017년 사이티스 이후로 이 지판과 브리치는 마이크라타 라고 하는 뭐 신소재로 이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되게 질 좋은 에보니 같기도 하지만 나무는 아니고 좀 다른 신소재 합성수재예요 이게 마이크라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번 찾아 봤는데 너무 포괄적인 의미의 이런 합성재라 뭐가 특별히 주가 되는게 모순재료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그리고 뭐 저렴한 모델답게 핀은 그냥 일반적인 흰색 도트가 있는 까만색 플라스틱 핀으로 되어 있구요 뭐 헤드머신도 그냥 일반적인 저렴한 모양의 헤드머신인데 뭐 뒤에 다른 점 뭐 뒤에 여기 본체 동그란 부분에 시그마 로고가 새겨져 있다는 정도 헤드로고는 시그마의 예전 로고 얼핏 보면 마틴 같아 보이기도 하는 그런 예전의 시그마 스타일 로고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사양 탑솔리드답게 뭐 지판 폭이나 이런게 특별히 넓거나 그런건 아니구요 일반적인 43mm짜리 지판 폭을 갖고 있는 기타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딱 OM 바디 000은 보통 그냥 O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마틴에서는 000과 OM이 둘 다 나오고 약간의 뭐 사양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마틴에서도 바디 모양 자체는 똑같아요 뭐 시그마에서도 그런 스타일대로 OM 이라고 모델도 나오고 000도 나오는데 마틴 같은 차이가 있는건 아니고 보통은 지판 폭에서 약간 차이가 있더라구요 근데 이 모델도 이제 000 OM과 같은 크기의 000 바디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바디들을 보통 이제 저희도 그렇고 다른 매장들도 그렇고 보통 이제 여성용 바디라고 많이 해서 파는데요 체격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거지 꼭 여자분이 치셔야 된다는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거랑 같은 스펙에 아까 말씀드린 같은 스펙에 통이 큰 DM 모델은 통이 큰 만큼 중저음이 좀 더 세고 울림이 크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노래 반주나 밴드 음악 요런 것 쪽 좋아하시는 분들 성향에 맞는 좀 파워풀한 소리를 내주고 이 이제 OM 바디들 000 바디는 통이 작은 만큼 성량이 약간 약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음이 선명한 그런 밝은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연주곡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취향의 바디예요 근데 이제 드레드넛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약간 체격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정도 바디를 여성용 기타라고 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그마는 소리 자체가 이제 같은 사양에 그리고 같은 크기의 기타라고 하면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거의 뭐 국내에 유통되는 탑솔리드급 중에는 중저음이 제일 강한 그런 스타일의 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합한 기타 탑솔리드 이정도 되면 중저음이 강하고 울림이 좋은 이런 기타를 찾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런 점에서 시그마가 이 탑솔리드 쪽에서 말씀드린대로 울림이 가장 좋고 중저음이 제일 센 편이기 때문에 좀 인기가 많은 편이죠 이 모델도 물론 시그마 모델들끼리 비교하면 작은 바디니까 약간 중저음이 약하겠지만 타 브랜드의 이 OM 사이즈 비슷한 사양의 OM 사이즈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정확한 소리는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